아, 좋다. 자, 세 번째 질문입니다. 다시 보고 싶으면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 및 게임은? 어, 저 족구 갈게요. 왜냐하면 족구는 우리 한 필승이었지. 네, 이제 우리가 족구 좀 잘하는데. 저도 족구인데. 족구.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왠지 번지점프도 있을 수도 있잖아. 어, 번지점프. 날카로워요, 예리해요. 너무 초반 아니야? 먼저 적어둬까? 일단 난 그 토론. 호텔에서 했던 토론. 아, 그 호텔 수영장에서 했던. 야, 내게. 뭐?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. 야, 포박. 야, 포박. 야, 포박. 야, 포박. 야, 포박. 나는 그게 너무 웃겨. 그 뭐지? 51회야. 51회, 뭔데요? 그, 우리 바이킹 타고 막 했었죠. 아, 저거 그 지문이. 저희 사진. 아, 문자 대주세요. 아, 이거 오케이. 형, 왜 그거예요? 다시 다시 보고 싶으면 아냐, 그냥 네가? 어. 오케이. 저는 좀 옛날로 가볼까요? 뭔가 옛날이어야 되지 않나? 네. 놀이공원 가겠습니다. 에피소드 3. 아, 식스플라그? 네. 아, 식스플라그.